김승겸 합참의장이 지난 17일 FS연습에 참가 중인 육군수도군단사령부를 방문해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이 자리에서 전시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작전환경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임무에 적합한 부대를 편성하고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실효성이 있는 작전준비가 중요하다며 강도 높은 FS연합연습과 훈련으로 임무수행 능력 완성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행동화 위주의 실전적 전투준비와 전투수행훈련 등을 통해 적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결전태세를 유지하고 만약 도발하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주저음 없이 단호히 대응하라고 강조했습니다.